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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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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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순간에 나온 온심으로 분위기가 바뀐 HS벤더스와 GMK의 후반부 경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스의 다리 야달코치입니다. 히트! 됐다! 예! 예! 초대형 자월 홈런의 주인공은 올해 51세 정태건 선수입니다.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니 너무 일찍 얻어 걸린 거 아니야? 정태건! 어우! 너는 왜 혼나는 친구도 나를 욕먹으냐. 그게 멀리쳐. 신랑은 저렇게 싫어하고 있어요. 아 또 일주일간 시끄럽게 생겼네 또. 아이씨. 아 친구인데. 야! 몰라! 바람이 형. 영상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알려드린 거야. 바람 때문에 넓은 건가. 바람.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 assume? . 맞을 거예요? 제발.. 제발이 맞아요? 야. 그럼 나만 나쁜놈 되잖아. 입맞은 타구. 이번에는 정말 삼각지리에 떨어집니다. 바깥쪽 볼을 툭 갖다 대어 센스있게 중안으로 만들어냅니다 오 깔끔하네요 강습성 타구로 윤혜안을 만들며 1점을 또 달아납니다 액 꾸준 글러브만 한번 털어보네요 캐처 렉가드에 맞아 볼이 튀어 또 한 점을 주는 GMK 히트! 중위풀로 한 점 한 점 자국 자국 따라 나는 HS 밴더스 매우 유연한 허리로 완전 높게 퍼올린 볼이 좌전 이루타가 됩니다 히트! 제대로 밀어! 두 중간을 갈라! 또 한 점을 불러드립니다 친구 홈런에 자극받은 배현우 선수 힘이 잔뜩 들어가 상당으로 이닝을 종결짓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약을 했어서 나는 몸이 무겁고 괜찮아고 괜찮은데 실수로 조금씩만 쉬리면 되는 건데 실수로 나같이 엄청 에라이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7점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도 방망을 쳐야 돼 우리도 방망을 못 치면 할 수가 없어 자동 스크린 머신과 코로나 시대에 걱정이 없는 야외 옥상 훈련장을 운영 중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가두영 선수의 중안으로 3회 말 GMK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잘 맞은 타고들이 연이은 호수비의 금세 투아웃 시대입니다 네아 땅볼 야 포구에서 송구까지 정말 아름다운 수비를 보여줍니다 아 갑자기 힘이 확 들어가는데요? 미디어의 힘이죠 아 나 방금 봤어 방금 봤어 전태권 선수 배팅이 정말 좋은데요 시냄소리와 함께 힘껏 배트를 돌려봤지만 아주 큰 한양대 구장의 외화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히트 좋은 코스로 좌전 2루타를 치는 전승호 선수입니다 히트 하지만 구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도 중2플로 또 한 점을 가져가는 벤더스 배트 꼬다리에 맞으며 이 땅으로 이닝이 종결됩니다 세 타자 연속 사삭으로 주전을 해보냈지만 오늘 3과 3분의 1인 동안 3실점 2자책으로 선방한 박중현 선수 시즌 ERA 2.74로 조금 올라갑니다 박힌 태수는 2경기 포함 4이닝 ERA 제로를 기록 중인 51센 앞 후 배현우 선수입니다 이야 편하게 던지는 것 같은데 속도와 볼 끝이 장난이 아닌데요 주자 만루 상황에서 타자 주자는 3점이고 코스가 볼을 놓치팀을 탄 후물로를 받지만 정확한 선구와 배현우 선수의 반량한 택으로 잠시간에 이닝을 종결시킵니다 시즌 방울 6.39의 정상기 선수로 투수가 교체된 GMK 이야 각종 변화구를 잘 밀어쳤지만 이루수 박명수 선수가 숏바운드로 처리하며 원아웃 아우 아우 정말 위험했습니다 살짝 험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크로 전환합니다 강한 바운드에 돌이 빠지며 좌 안으로 또 한 점을 불러들이는 51세 전태권 선수입니다 이야 제대로 밀어쳤는데요 우측 담자까지 높게 날아가 우전이루타가 되며 또 한 점이 들어와 스코어는 11대 3이 됩니다 어 아 오 아 1, 2, 3, 4, 3, 4, 5, 6, 7, 8, 8, 8, 9, 9, 10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레슨 시청도요. 아! 레슨 시청도요.